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 잠깐 헷갈렸잖아요. 헷갈렸어요? 뭐지? 나 진짜 얼굴 살 줄 알았어. 똑같이 똑같이. 누구야? 순순이 순순이. 롱 언니는 좀 비슷한 것 같아, 진짜. 아 직접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립싱 가시는 건가? 그런 것 같아. 찬 사진이야. 아 찬 사진이야? 아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장. 아니. 롱 언니의 본인인 것 같아. 아니. 어머 어머. 잘 하신다, 립싱크를. 근데 롱 언니가 제일 비슷하다. 그래. 그치? 느낌이 뭔가 비슷해. 맞네 맞네. 헤어스텔까지. 정말. 어떡해. 아 이거 되게 대단한 노래 아니야? 그쵸?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incorporating connotation. orisanie인ан gal. toughie. navigator. 아 메이크업까지 찬mens torn apart? 그러네. 아CH hein! 찬쌤이 아니라 약간 모나시간. 모나시간한 느낌ivo인 thumbs니는데. 아, 모나시간pm. 1시즌에 눈썹 없는 나를. ampli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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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료로 이렇게 생각 좋은가 봐. 맞구나. 노래를 엄청 잘하시네.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는데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? 이 노래야 되게 높은데? 노래를 누나 직접 하는 거래. 진짜 리스크가 아니었어? 이분은 왜 주가한테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 부르시는 거구나. 어머 어머. 신났네. 리스크인 줄 알았어. 아까 저한테 천생님. 천생님. 천생님한테 가. 나 대장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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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태는 사업에 실패했나 봐. 고민이 많아. 공회에 빠졌어. 노래가 애정한 애정인데. 사업에 실패했네. 대박이다 진짜. 로건이가 똑같아. 로건이야. 대박. 근데 이 노래 되게 어려운데. 얘는 노래를 겁나 잘하네. 킷. 날씨도 불렀어? 나도 되게 높았던데. 뭐지? 대박이다 정말. 대박이다 정말. 진짜 잘하신다. 세상에. 중장 2시간 걸렸다. 어머. 세상에. 뭐 싱크를 잘 맞는 것 같으세요? 대부분. 솔직히. 로건이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. 느낌이. 맞어. 처음에 헷갈렸어. 그냥 주단태는 잘 모르겠지만. 어쨌든 사업이 망하신 것 같아. 어쨌든. 천쌤은. 어떻게 피교를 해요. 누가 들어도. 진짜 그 애절함의 파도에 휩쓸리겠어요. 뭐. 신적인 표현인데. 윤철하고 윤희. 어 맞아. 땀 났더라고요. 천사진 앞에서. 나 천사진 앞에서. 천사진 앞에서. 어쨌든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. 애써주시고. 분장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서.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